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최근에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라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취업준비생이 되었기 때문에 왜 자꾸 때문이라고 하지? 업로드에 많이 신경을 못쓰게 된 것 같아요. 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ASMR 녹음을 할 때는 선풍기를 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좀 크게 들리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들 수 없는 게 저희 집 에어컨이 일단 거실에 있기도 하지만 실외기가 제 방 쪽에 있어서 에어컨을 뜨는 중간 바이크를 켜서 소리를 들어보면 공장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ASMR의 방에만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최대한 시원할 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용했는데 아랫집에서 에어컨을 들었는지 시래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네요. 아마 영상에서 들으시면 좀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무슨 근황이랄 것도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지내나 궁금해서 이렇게 이어 이어 즉 이어 형식의 속삭이는 위스퍼링으로 갔습니다. 어렵네요. 짐 소리 때문에 대학생분들은 뭐 학기가 완전히 끝나신 분들도 있겠고 뭐 계절학기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초중고등학생분들은 아직 어 방학인가 아닌가 방학 됐죠? 어 졸업한 지 그래도 좀 꽤 돼서 감이 없네요. 혹시 여름 육아 계획이나 어디 놀러 갈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사실 작년에 친구랑 한번 갔다오긴 했지만 하필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제대로 구경을 못해서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더워지기 전에 서울 구경을 좀 다시 갔다오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갑자기 베르스 라는 질병의 한반도를 찾아왔고 그 베르스가 지금 좀 참참해지니까 이제 태풍을 동반한 무더위와 혈태야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때도 뭐 폭우가 내려서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전날에는 너무 더워서 그렇잖아요 비 오기 전날에는 되게 습하고 그 공기 자체가 후덥지근한게 좀 불쾌하잖아요 다 그 상태여서 다 그 상태여서 별로 기분좋게 여행을 못했는데 만약에 또 여름에 가게 되면 언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제 비 아니면 더위밖에 안 남았을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다보다 계곡 가는게 더 좋아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없지 없지만... 갈 수 있다면 맛있는 것들 바리바리 싸다고 친구들이랑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직장인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7월 말쯤에서 바로 이 초쯤에 한 번쯤엔 다들 휴가를 가지실 텐데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재미있는 것들 많이 즐기고 오시고 제목같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잡담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귀를 청소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와 우와 자 그러면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현장 근 sau 주야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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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본 사이에 귀지가 많이 늘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저 집 강아지가 꼴을 골기 시작했어요. 진짜 오늘 왜 이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 편집되서 안들렸지만 방금 잠꼬대 하다가 혼자서 확확 씻고 소렇게 한숨도 쉬고 난리도 아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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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